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완전 그지같은 사연에 제대로 한번 낚여보는 그런 시간 가져봅시다 봅시다 제목 내가 비록 보이스피싱을 하다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감옥을 다녀왔지만 그래도 호구 남자 하나 잘 낚아가지고 시집가는 쌀 풀어봅니다 원제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다는 예비새언니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비새언니 그래요 뭐 제가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았고 당연히 두 사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이죠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엄마랑 저는 고리띵 아니 이 바보같은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예비새언니가 예전에 고액 알바 공고를 보고 수금 알바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더라 결국엔 그 일당들과 공범이 돼가지고 잡혀서 실형 6개월을 살았대요 예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오빠 본인은 나는 이게 아무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에게 알리는 게 예의라고 어 판단이 됐어 이런 말을 하며 저랑 엄마한테 두 사람 생각은 어때? 일할지? 당연히 난리가 났죠 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죽었을 거야 오빠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비록 감옥을 다녀온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일당에 있는 중책 같은 것도 아니고 아니 얘 본인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시키는 것만 했잖아 이거 솔직히 가해자가 아니고 똑같은 피해자 아니냐?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그 여자를 옹호 개 미친 소리를 해댔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지도 죄가 분명하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지 나는 사기꾼 며느리 절대 죽어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당장 파원하라고 난리입니다 끝으로 제 생각이에요 그래 뭐 결국 오빠 인생이고 오빠 의사 존중은 하겠어요 하겠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이게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이거를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것도 그래 그 속내가 너무 그지 같잖아 오빠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들은 거라고 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내가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겠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 꿍꿍이가 너무 그지 같아 오빠 결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요 뭐 오빠한테는 딱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도 저희 엄마랑 완전히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기 전과자의 신우이라 저는 이런 거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낳은 아이에게 거머 이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그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뭐 정말로 100% 모르고 가담을 한 경우라면 징역 6개월까지 안 나왔을 겁니다 설령 변호사 능력이 그지 같아가지고 제대로 변호를 못해서 그런 형량이 나온 거라 쳐도 요즘 세상 그냥 생각해도 이상할 수밖에 없는 현금 수급을 현금 수급을 아무 의심 없이 알바라고 한 그런 지능이라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위험하죠 같이 살면서 다른 사고 안 치겠습니까? 대댓글 그렇지 바로 이거지 처음에 몰랐다 해도 거기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해보면 딱 아는 건데 그게 범죄라는 걸 몰랐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설령 진짜로 몰랐다 그런 지능이라면 이쇠 머리도 박살나는 거지 뭐 2번 요즘 보이스피싱 관련법이 강화돼가지고 실형 같은 거 잘 나오죠 그러나 정말 몰랐고 초범이면 징역까지는 안 나옵니다 동중 전과가 없고 초범이면 보통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아 물론 이 역시 실형은 맞아요 하지만 징역은 다른 거거든 초범인데 징역 6개월이라고? 분명 동중 전과가 있는 걸로 보여요? 3번 보이스피싱은 말이죠 아무리 모르고 했어도 미필적 고의라는 사유 때문에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주는데 네가 그걸 몰랐을 수가 없다 이거죠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여하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람이 너무 급하고 돈이 절실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해가지고 그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들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댓글처럼 전과를 떠나서 다른 사고는 안 치겠느냐 저도 바로 이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심각해요 2번 우리나라에서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을 살았다고? 이거는 실수가 아닐 텐데요 3번 정상지능인 사람들이 그게 범죄인 줄 모르고 그저 단순 알바인 줄 알고 가담을 했다는 거 나는 이런 말 절대 안 믿어요 피해자는 그래 피해자야 순간 급박한 마음에 속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내 새끼가 위험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부모들 눈 확 돌아가니까 그러나 이런 수가 책들은 아니야 경계선 지능 같은 게 아닌 경우 보이스피싱인 거 이건 무조건 알게 되는 거고 또 알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내 댓글 그렇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바로 송금이 되고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이체가 가능한 세상인데 현금을 받아 나르면서 이상하다는 걸 못 알아챘다고 이렇다면 정말 걔 멍청한 거 맞지 보통은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요 4번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라는 거 알았다면 뭐 같은 사기꾼인 거고 몰랐다면 지능이 문제지 이거 둘 다 그래 살면서 100% 문제된다 그지 같잖아 5번 고액수금알바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많은 돈을 준다 이건데 이거를 수상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기 계속 당할 거예요 나 같으면 무조건 파혼시킨다 6번 고액을 보고 눈깔이 돌았다면 결혼 후에도 100% 눈깔 돕니다 7번 7번 보이스피싱 그래 옛날 아주 초반이면 진짜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그만큼 참작도 되지 그런데 징역형이 나왔다 그 여자 보이스피싱 수거창 맞아요? 직원 아니야? 몸통 아니냐고 8번 됐고 그냥 판결문을 보여달라고 해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잖아 두 번째 사연입니다 관련이 연결되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거 우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원제 찐구치소 교도소 갔다 온 썰 풉니다 나 대학생인데 사무보조 알바라고 해서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금책이어서 잡혔어요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모르고 한 일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구속돼가지고 법원 가서 심사받고 바로 구치소로 이송돼서 대기하다가 발부 소식을 들었죠 이때부터 나는 수감자 죄수 신분이 됐어요 신체검사를 하는데 진짜 이거 너무 쇼크였어 귀걸이 다 빼고 화장도 다 지우게 해 그리고 교도관이 본원 앞에서 속옷까지 다 벗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수치심에 진짜 죽고 싶었어 그리고 가운 같은 거 하나 입혀놓고 어떤 기계에 엉덩이 대고 똥꼬 검사까지 하게 하더라고 그리고 연두색 재수복이랑 침구랑 팬티 한 장 이게 끝이야 브라도 안 줘요 사서 입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지냈지 휴지랑 생리대도 안 줘 다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써야 돼 그렇게 방으로 갔는데 내가 제일 어리더라고 같은 방에 있는 언니들 전부 다 40대 50대 아줌마들 제일 어린 언니가 30대인데 이 언니랑 정말 많이 친하게 지냈죠 내 나이가 많이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들 되게 잘해주더라고 또 구치소 안에 목욕탕도 있는데 서로 막 때밀어주고 그랬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착하더라고 여름 구치소가 레알 지옥이라 죽는 줄 알았지 빵은요 여름이 제일 힘들거든요 밥은 좀 먹을만하게 주더라고 학교 급식보다 살짝 못하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랄까 우리 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왔어요 엄마 처음 면회 왔을 때 진짜 많이 울고 그랬거든 너무 죄송했지 그렇게 한 달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받고 엄마가 합의를 해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돼가지고 실형을 못 피했어요 1년 나왔어요 그리고 교도소로 갔죠 교도소에 가도 제수복 청록색인과 빼고는 비슷하게 지냈어요 몇 가지 차이점은 교도소의 경우 노역을 해야 되고 구치소는 아직까지는 범죄자가 아니지만 교도소는 레알 형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거라서 이때부터는 그냥 범죄자야 많이 억울했지만 여하튼 나는 오히려 노역을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 좋더라고 겨울은 생각보다 지낼 만한데 여름이 진짜 지옥이야 니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출소는 얼마 전에 했고 이제 다시 학교도 가야 되는데 댓글로 질문 달면 대답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뒤에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이게 미쳤나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 징역 1년 살았다면 알면서도 과담한 직원이구만 댓글 아니 정말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걸 알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2번 정상적인 사고 회로를 가졌다면 몰랐을 리가 없어요 쎄 한 게 있으면 바로 빠져야 되는데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가지고 알면서도 한 거지 그리고 만약 그것도 눈치를 못 쳤으면 진짜 이거 심각한 거지 어? 3번 처음엔 몰랐다 쳐도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나중엔 지가 알면서도 계속 이 일을 한 거 그러니까 범죄자지 4번 내 동생도 보이스피싱으로 2년 갔다 왔어요 고작 3개월 했는데 말이지 그 대가로 2년을 치른 거야 다들 순진하네 우리나라처럼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에서 1년이 나온 거라면 이건 고의성이 다 입증된 거다 이거야 보이스피싱이 그 범죄 단체 조직에 사기죄까지 엮이는 거라 형이 쎄다 쳐도 1년이면 절대 모르고 한 건 아니다 이거야 모르고 했다고? 그래 내 동생도 모르고 했다고 끝까지 잡아댔거든? 그런데 뭐든 정황과 증거가 고의였다 이거지 수사기관 바보 아니고 판사들도 바보 아니야 솔직히 형이 다른 강력범위에 비해 쎄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곧 목숨 아닌가? 니들 전세선이 5천만원인데 전화 한 통으로 그 돈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해봐 살 수 있겠어? 그게 살인하고 다를 게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동생한테도 매일 말을 해 너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벌어서 기부도 많이 하고 난 많이 도와라 그렇게 해야 네 죄가 아주 조금이라도 씻겨 나가는 거니까 5번 글썬이가 제일 괘씸한 게 지가 진짜로 속아서 한 거라면 이런 방식으로 속인다 이렇게 말을 했겠지 일부러 보이스피싱 얘기는 뭉뚱그레 말해놓고 지가 겪은 교도소 경험단만 나열하고 자빠졌네? 아직도 본인 때문에 당한 그 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 이 정도면 징역 1년은 무슨 1년이야 학 10년은 썩어야지 2번 착하게는 뭐가 착하게야 쓴이는 그거 몰랐잖아 너는 못돼서 간 게 아니고 몰라서 간 거잖아 3번 성폭행 같은 처벌은 엄청 약하게 하면서 이렇게 본인도 모르고 한 건 엄청 강하게 때리네 쓴이 정말 고생 많았어 4번 와 진짜 억울하겠다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어 짜증나 5번 여기가 10대 판이라 그런지 애들이 참 순진하구만 어? 야 니들은 저거를 정말 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면 이거 레알 지능에 문제 있는 거요 구라라고 구라 그거 아니면 6번 야 씨 몰랐다는 말을 믿는 애들은 뭐냐? 니들은 검찰이 알로 보이냐? 7번 그래서 뭐 가석방 된 거야? 모범수가 돼가지고 가석방 하기 쉬운 건가? 아니야 그냥 만기였어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어? 에구 어쩌나 이런 반응이었지 그럼 같이 지낸 빵 사람들 죄목은 어때? 다양했어? 막 살인 같은 거 한 사람이 이럴 거 없으니까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아니야 그냥 비슷한 죄목끼리 수감을 해 같이 있던 언니들 대부분이 나처럼 못 모르고 알바하다가 잡혀온 경우였어 10번 근데 구속은 어쩌다 받은 거야? 거짓말이 아니고 레알 실수로 그런 거면 어? 도주 우려 같은 건 없으니까 비구속하지 않나? 내가 계속 몰랐다고 잡아 뗐거든 너 그럼 주변에 소문났냐? 감옥에 갔다 꽁꽁이 이렇게 아니씨 당연히 낫지 그럼 안 낫겠냐? 1년 동안 가는데 그렇죠 옛날에 뭐 한 10몇 년 전에 거의 한 20년 다 됐죠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잘 모를 때 그리고 그때 사회 초년생이다 나이가 어리다 20대 초반이다 이러면은 뭐 좀 납득이 되지만 요즘 같은 때에 이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정말로 몰랐다 하더라도 딱 해보면 알잖아 이게 거지 같다는 걸 고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요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스타블럭크 아닌가 숨어있다가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